여왕님은 집에 둘러앉게 하자고? 부장님이 안 계시면 홀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날개는 내가 달아주마. 여왕님이 집에 들어앉으시면 시청자들은 어떡하나요? 일이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야 돼요. 저 날개 날개 도와주신다더니 날개를 꺾으시는 거예요? 홀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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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전관님 다 들은 건가? 한글 창제를 그린 드라마입니다. 드라마 대본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주연배우는? 한석효씨가! 한석효씨, 드라마 촬영할 계획이 없으시대요. 놔, 이 뻥쟁이야! 당신 정치가 뭐냐고! 감사합니다.